정부가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에 나섭니다. 자세한 내용 박성용 기자가 전합니다. 정부가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 완화를 위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지난 24일부터 보건복지부는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에 나섰습니다.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약 179만 가구, 법정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구 약 48만 가구를 대상으로 총 227만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지원금액은 생계 의료급여수급 1인 가구에게 4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급여 자격과 가구원 수별로 달라집니다. 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카드사 선불형 카드나 지역카페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입니다. 복지부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해 각 지자체가 조속한 사업 안내와 지급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선용입니다.